여기는 진해 해양공원입니다 종을 쳐 보세요 한번 쳐 보겠습니다 해양생물타마파크 사마파크 건물이 보이고요 진해 바다 70리길 창원시 대안공원 안내도입니다 앞에 솔라타워하고 짚라인타워가 보입니다 해양솔라파크 창원지프레 멋집니다 고객매개실 고객매개실 특별할인중입니다 까마득합니다 파워에서 앞에 보이는 섬은 속거리선인데 짚라인에 도착하는 곳입니다 도착한 후에 버트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곳입니다 올라가는데 엄청 무섭습니다 어 21층 도착했고요 아 드디어 올라가는데요 엄마야 어 엄마야 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으 으 아우.. 아우.. 조금.. 아우..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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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금.. 잠시만..돌려 있겠네요.. 와.. 아..이구.. 잠시만..잠깐.. 아..이구.. . 오오오오오.. 오우우.. 아 .. 하.. 오우..발..앞änd.. 오우.. 오우...발 밑에.. 까마켓.. 앗 갑니다 오 마트 이야이야이야 오 경치 좋아요 오 다음날 출, 앗 갑니다 이제 다 도착하는 모양인데요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계단을 내려와서 잠시 대기실에 있다가 보트를 타러 갑니다. 이제 보트가 출발했습니다. 아,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아,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보십시오. 하늘, 산, 바다가 오려진 이 풍경. 너무 멋집니다. 아, 파도가 보서리라고 보십시오. 아, 패스로 확삭히 날라갑니다. 섬도 멋있고 바다가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직접 보셔야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하나, 둘, 셋. 회전.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너무 크다. 솔직히 집라인보다는 이 부트가 더 재미있습니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너무 흥분되게 재미있습니다. 아, 다리 밑을 통과합니다. 아, 위에서 손도 흔들어 주네요. 오옹... 아... 기분이 짱입니다. 아... 선자님도 너무 좀 Difficult 해주시네요. 아... 이래서... 한 말로 도전할 만합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빛나임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다시 한 번 봅니다. 하나 둘 셋 회전! 뒤에 포말로 보이시죠? 180도. 급정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재미있습니다. 하늘도 좋고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오늘 스트레스 완전히 풀렸습니다. 정말 재미있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우리 챔ting Atta grateful 많이 부탁드립니다. siendo map Radio